이 포즈는 컨텐츠 크림 더 소민씨가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촬영기자 분들이 오셨는데요 멋진 포즈를 좀 남기기 위해서 무대 왼쪽부터 바라보시고 멋진 표정도 하나 미소 부탁드립니다 무대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으로도 하나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커먼 아이콘 캠페인 화보 속에서 굉장히 당당한 카리스마를 선보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웃음기 없애고 카리스마 있는 표정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왼쪽부터 한 번 가볼까요 네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내가 이 시대의 새로운 컨텐츠 크리에이터다 제 3회 전성이다 가운데도 바라봐 주시고요 아 너무나 멋집니다 오른쪽으로도 한 번 시선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을 응원하는 그런 멋진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스텔라 아루투아의 전용 잔채 미스를 한 번 전달드려 볼 때 경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스텔라 아루투아는 나에게 이런 의미다 라는 그런 표정과 제스처를 담은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능적으로 입이 가까이 다가가가는데요 맨쪽부터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아 한 잔이면 충분하다라는 뜻인가요? 네 가운데에도 바라봐 주시고요 단 한 잔으로도 스텔라 아루투아의 맛과 향을 경험할 수 있다는 멋진 포즈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은 듯한 포즈는 어떨까요? 아 네 스텔라 아루투아와 함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영감으로 멋진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감 아 재치있는 포즈가 돋보이는 무대였습니다 송은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시 제 쪽으로 오셔서 네 잠시 대기